안녕하십니까 나만사면 물린다TV 미국 ETF를 사랑하는 남자 레버리지 곱하기 세뱃자에 쓰는 깽큼 승남자 될 때마다 시브라를 외치는 남자 원금 2500만원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해주시 1차증인 나만사면 물린다입니다 오늘 제 계좌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따마 원래 보너스였는데 오늘 미국 증시가 크게 하락을 하면서 제 계좌도 약간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별로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가 급락이 나왔는데요 아따마 보니까 스트레스네요 다운존스는 0.1.63% 하락 나스닥 2.83% 급락 S&P500은 2.4% 하락 필라데피아 바운드 치즈는 무력 3.80% 하락을 했습니다 아 시브라 이거 뭐 매수기에 주는 건가요 제가 어제 급락이 나와서 찬스라 생각하고 맵전목을 매수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TQQ TQQ 매수를 했고요 TQQ 차트를 보시면 지금 요정도 상대 지금 오늘 보면 126달러인데 요정도의 가격에 매수했습니다 CCI가 음을 했고요 지금 요거 요거는 제가 볼 때 120선까지 떨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이 매수 찬스라 생각하고 일단은 매수를 해봤고요 그 다음 종목 SOSL 아 SOSL도 지금 현재 요 바닷건에 왔기 때문에 요거에서 매수 타임이라 생각하고 일단 분할 매수를 했습니다 요거 많이 떨어지면 또 사면 되니깐 요때만 사면 됩니다 이럴때 이럴때 위에 뭐 46달러 요 때 42달러 요때는 약간 무한매수법을 사용할 때가 된 것 같아서 일단은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CWEB 아 요정목은 그냥 하지 마세요 요정목은 강큰상남자 저만이 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완전 80으로 떨어져 또 저는 요정목을 평당가 한 20.22달러인가 21달러인데 요거에서 계속 매수를 합니다 계속 뭔젠가는 중국발이 괜찮아지면 크게 올라갈 거 생각하고 일단 요정목은 소액으로 이렇게 사고 있고요 그리고 NRGU NRGU는 어저께 한 100만원 정도 매도했습니다 왜냐면 이 100만원 매도하는 이유가 요 100만원 정도 매도해서 그냥 FNGU 좀 많이 떨어질 때 요정목을 좀 사기 위해서 약간 소액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NRGU는 지금 종류주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공급 부족 현상으로 상당히 5년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60달러 170달러까지 갈 거 생각하고 저는 한 160달러 이상 되면 약간 분할 매도로 들어갈 생각이고요 자 FNGU 볼게요 아 FNGU 진짜 시브라 이거 매수기계 좋네요 일단 FNGU도 지금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매수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분할 매수로 들어가야만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 사면 안됩니다 요 떨어질 때 요 CCI가 요 밑에 약간 우물에 있을 때 요때 무한 분할 매수를 하는 겁니다 딱 보이죠 이렇게 그리고 BNGU NRGU 제가 아까 말했듯이 NRGU는 한 100만원 정도 매도해서 이 정도가 4만 7천원으로 벌었고요 BNGU는 제가 이렇게 매도를 했습니다 요 보시면 요정도 단기 고침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분할 매도로 62달러 정도에서 분할 매도를 다 했습니다 금액은 한 120만원 정도 있었는데 이거 다 팔았어요 그래서 BNGU는 요정도면 다시 제가 무한 분할 매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수익률 보면 제가 9월 27일이네요 한번 볼까요 8월달 8월달도 이게 한번도 제가 마이너스 없이 계속 수익 시행을 한 겁니다 일단 100만원 정도 벌었고 그 다음 7월달 한번 볼까요 7월달도 200만원 이러면 계속 매수 매도 한번도 실패하지 않았어요 저는 자 그러면 6월달 6월달도 이게 수익입니다 왜 저는 그냥 떨어질 때만 사기 때문에 계속 떨어질 때 분할 매수해서 오르면 분할 매도하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는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5월달 한번 볼까요 계속 수익 여러분도 이렇게 떨어질 때 사야만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뭐 고점에 들어가면 안 돼요 뜰 때 사서 이렇게 좋은 수익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하고 커져가는 제 계좌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람설정 부탁드립니다 Biden 한글자막 by Biden im